6회 초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포스를 보던 백준서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 투수고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상진으로 이정준 선수가 물러났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백준서, 백두산 이 백준서 선수가 첫 카운트를 상진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최구경 5번 타자입니다. 아주 좋은 타자로 성장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 타석은 상진으로 물러납니다.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를 모두 상진으로 잡고 있는 백준서 선수입니다. 지금 리틀 야구에서 너는 투수, 너는 포수, 너는 2루수, 3루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남승현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어서 경기를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첫 타석입니다. 김혜란 오늘 주심이 이제 여성 심판 아니겠습니까? 리틀 야구의 자랑이죠. 그럼요. 예. 오늘 뭐 주심이 이 콜이라든가 예. 정확합니다. 경기의 진행도 그렇군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게 KBO에서 모셔 갈지 모릅니다. 예. 김혜란 구심입니다. 최초로 국내에 또 여자 심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그럼요. 네. 좋았어. 골 두 번씩 모여. 적골 세 번째 스트라이크 골 삼진으로만 이닝을 정리했던 백준서. 백두산 백준서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6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맨..